안녕하세요. 메이저스티입니다. 오늘 6시까지 공연을 하게 된 아티스트 크루 메이저스티고요. 혹시 여러분 동영상 사진 찍으신 게 있으시다면 지금, 지금이요. 지금 바로 핸드폭권에서 메이저스티 치면 나오니까 태그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친구가 들고 있는 박스는 팁 박스인데요. 혹시 현금 있으신 분들 손들어 주시면 저희 가까이 가서 하이파이브 하고 저희 팀을 위해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f you guys have any videos or pictures taken for today, please tag us on Insta stories so that we can share it. And we do have a T-box. So if you have any cash to show us love and support, you can raise your hand. We're going to come back and collect it and give you a high fiv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감사합니다. 저기. Thank you. 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피곤해요. 제가 서울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러 가서 너무 귀찮아요. 하지만 꾸준히 받아줘야 돼요. 목을 이렇게 따다다, 디따, 그것도 합니다. 아무튼, 네. 혹시 여러분께서 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다면, 신청곡도 많이 받아볼까 하니까 보시다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면 다 해드릴게요 개인 소개 한 번씩 할게요 시작 메이저스티 막내 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사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리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저는 캐나다에서 제이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everybody my name is 제이문 Nice to meet you 좋아요 저희 오늘 스포티로 이렇게 입었으니까 뉘지스 노래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가 제일 축구옷 같은데? 아 야구에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지